당북대학교 소속 천종원 선수입니다. 가장 핫한 선수죠? 네. 네, 천종원 선수. 지금 두 종목을 볼더링으로 붙이고 난 이후에 사실 농담으로 이런 얘기래요. 천종원 선수는 안전벨트가 없다고. 아, 그게 무슨 말인가요? 볼더링을 할 때는 리드처럼 안전벨트를 착용할 필요가 없거든요. 그래서 줄을 매지 않는다는 얘기죠. 아, 그렇죠. 천종원 선수 대단합니다. 이 월드컵 랭킹에서도 1위고 이제 세계적으로 거의 볼더링에서는 1인자를 하고 있는데 아, 천종원 선수. 너무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 완등을 했습니다.